올려서 내려오면서 하는 거야. 쭉 올려. 더 올려. 쭉 올려. 됐어. 거기서 쭉 내려오는 거야. 다리 한쪽 올리고 한쪽 내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. 반대쪽으로 해서 되고요. 좋아요. 와이어 좀 넘겨주세요. 반대로 넘겨주세요. 와이어. 오케이. 좋다. 앵글 너무 좋아요. 앵글 너무 좋아. 형도 씨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. 평소에 또 운동을 많이 하셔서. 좋습니다.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. 천천히 내려. 좋아요. 표정, 표정. 너무 좋다. 리얼하게 진짜.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. 막 범인을 쫓다가 옥상에서. 뛰어내렸어요. 저도 뛰어내려야 되잖아요. 근데 무턱대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. 진짜 멋있게 리얼하게. 아 저놈 도망가는데 쟤 잡아야지 하고. 그런 표정으로. 뛰어내리고 싶었던 거예요. 양복을 입고. 아 저는 그분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이분 뭐지? 진짜 오랜 기간. 형사로 생활하신 분이 맞나요? 살아있는데. 살아있어. 뭐 금방 끝나는 것 같은데. 오우. 오우. 그건 너. 내려올까요? 예. 됐습니다.